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더 복습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지금 단면도 이걸 그리고 있죠 우리가 했던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기초 그리는거 얘기하면서 우리 방바닥 그리는거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우리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생님 뜯고 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문제나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렸죠 자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의자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임 단면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여러분들 중심선이 900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옵셋 900을 띄워서요 자 어느정도 띄워서 지금 이 부분은 얼마입니까 여기는 3600 맞습니까 여기꺼는 뭐 1900인데 사실은 사용자 이미 치수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약 900 정도 띄우겠습니다 900 정도 띄우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이 중심선을 그리는거에요 자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중심선 자 900을 띄웠습니다 이걸 쭉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900 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는 치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부분에는 지금 치수가 여기를 안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스케일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봅니다 자 스케일 이용해서 자 도면이 1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재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100분의 1이니까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이 끝에서 끝까지 얼마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재보니까 이 중심선에서 여기 중심선 여기까지 얼마 2000이 나오네요 2000 자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옵셋 자 똑같습니다 크게 오는거 여기서 2000을 띄웁니다 자 2000 띄우고요 그러면 선을 먼저 이렇게 하나 옵셋을 해서 그릅니다 선을 하나 그리겠죠 맞나요 자 2000 자 여기서부터 2000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개다리 단수가 여기서 제로 150 300이죠 여기서부터 옵셋 150 300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하나 더 그 다음 옵셋 150 끊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에요 이쪽은 0 150 300 이런식으로 될겁니다 자 다시 선생님 좀 주울거 주울게요 자 한번 주우고 어려운거 없습니다 천재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땅이 이렇게 씁니다 맞죠 여기에 2000까지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 그 다음에 옵셋 지금 이 선 하나 끊죠 이제 한개 더 300을 치웁니다 이게 얼마 300 다시 위로 한단 두단이니까 150 150 얼마 0 이런식으로 되겠죠 이해하겠나요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0 150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여기는 바깥부분입니다 그냥 슬래브 150 내립니다 옵셋 150 그 다음에 이쪽도 대각선도 선을 긋고 옵셋 150 여기도 150 맞죠 자 안에 치울게요 땅은 치우겠습니다 자 슬래브 밑에 뭐가 있다 슬래브 밑에 뭐가 있다 50 맞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잡석다시 자 여기서 150 300 뛰고 난 다음에 한 300정도 내리겠습니다 300 뛰고 난 다음에 이런식으로 슬래브 이런식으로 옵셋 똑같이 200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슬래브 치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더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먼저 150을 선을 걷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내리고요 자 150 150 150 그 다음에 여기 300을 자르겠습니다 300 자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잡석다시 얼마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약간 뭐 여기서 150에서 이런식으로 뭐 150 이런식으로 하나 그린다고 칩시다 이런식으로 한 개만 빌렬만 튀어나오게끔 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는 지금은 이쪽은 gl 플러스 마이너 제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힘을 안받길때 동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00 똑같이 이거는 200 그 다음에 다시 50 이런식으로 잡석다시 똑같이 100 나가서 이런식으로 되겠죠 맞죠 이거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위에만 하는거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문제없습니다 아시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급부치고 올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200 이쪽에 200 띄우고 이런식으로 이쪽에 200 띄우고 이런식으로 됐죠 좀 모양이 이상하죠 여러분들 근데 무시하세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거 이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 콩을 이래갖고 단열재가 이렇게 가다 아니 콩 자르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무관합니다 250 200 이런식으로 이해하시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이거는 뭐예요 그죠 밑장 콘크리트고 여기는 어떤거 파란색으로 뭐예요 이게 잡석다짐이죠 그 다음 위에는 어떤거예요 철용 콘크리트 맞나요 자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밑부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밑부분을 다 끝났구요 한번 보시면 이런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 크게 어려운거 없죠 자 지금 선생님은 이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그리는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앞부분 베란다 이런식으로 되겠죠 지금 선 정리하는 겁니다 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도 마저 그립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건 이 형태입니다 형태 지금 지금 선생님도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선생님 캐드는 어떻게 꼭 캐드로 컴퓨터로 아니에요 손으로 그래야 됩니다 알 수 있죠 자 다시 치수를 한번 뽑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맞죠 여기서부터 이 까지는 얼마 이 치수로 보면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 상태로 해서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 피니쉬 FL 얼마 30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 오늘 한건 어떤거 이게 어디에요 그렇죠 계단 야외 현관쪽이 아니고 그냥 베란다 라고 하겠습니다 베란다 계단 베란다 쪽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베란 쪽에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안빈이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